저렴한 쌀떡 마지막 끝 지금하고 쫄깃쫄깃쫄깃 바삭바삭 꿀맛 너무 맛있어요 탱탱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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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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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맛은 매콤해요 오늘의 맛은 매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초콜릿 초콜릿 고소하고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닭다리에 밀가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울리는게 너무 좋아요 톡톡톡톡 덕분에 진리 삶은거 같아요 계란한 게 너무 좋아요 핫도그 달콤한 맛 해산물 정말 입안에 먹으면 ! 잘 먹어요 하하 마늘 마늘 매콤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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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아주 잘 어울려요 오징어 오징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